안녕 같이 갈 사람을 찾아요 저요? 거동나 살아온 방향을 가야해요 꽤 멀어요 당신 나와 같이 안 갈래요 저요? 다 됐어 오빠가 다른 사람은 싫어 당신과 떠나고 싶어요 귀엽고 나의 길을 갈래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겨내 갈게요 나와 그까지 갈래요? 그까지 갈래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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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가까나 지가로 아 아 아 아 아 내 모든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목소리도 감사합니다. 이번 이스라엘까지도 감사합니다. 다 가는거야? 먼저 끝인거잖아 끝인거지 나는 행복 예 예 예 예 예 예 예